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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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집 가는데? 할머니 집 가 비현씨 부끄러워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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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버템 달고 ㄷㄷ 어 이사람에서 파이팅용으로 꺼도 되거든요 좀 쉬워? 이때 왜 못살아 내가 간장은 남아있는 덩어리 참치 요즘 tutor 멍렙땡 멍렙땡 와르랭 코코 고생 스테이콜 랩 아 미용 좀 다 먹었어 설탕! 월 뛰고 넣고 있어 그래 엄마가 먹고 싶어 할 거다 응, 이리 식사에 주문한 고춧가루 식사에 음식을 먹어서 반찬을 먹는 고추 지금 먹고 싶어 할거야 주문한 고춧가루 이제 뭐 해? 고추 고춧가루 여깐 좀 벗어 신겹제? 짜붕는데 짜봐? 달아서 짜붕니까 딴 맛이 많아 너의 여와봐 알았어 왜 물어? 왜 물어? 자기 마음대로 할 거야 아니 그 속에다가 색깔은 멋지다 진짜 이제 배달음식도 못 먹겠다 13,000원 가격이 그런데 맛이 있을까 싶다 네 이제 꼬치가루가 다 퍼져 갖고 뿌이지 응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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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가는 사람도 있다보니, 이리와. 오늘은 우리가 깜순이가 몇 시에 오는지 한 번 기다려보자. 응? 싫어? 응? 응? 바니 performance 아따 깜이도 참 고집 세다 보색 hey 쏘오오옹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지옥 수많죠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22 22 아 4 아 오 너무 많이 넣었나봐 들깨 오메가3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져 너무 쉬운 줄 알았는데 고소한 부담사리 저 귀중에서 너무 많이 넣었어요 이거 좀 더 많이 넣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미소라고 생각해요 이 날이 오늘 저녁에 있는 고소한 소리가 많더라구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시 하루 이 날 두더지가 굴을 파는구나 수단 좋게 순디 모르는 척해? 야호 침대 왜 짓냐 니가? 스파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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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세줄로 바꾼다 이거 기다리야 조금 이따 들어갈거야 방해 방해 가자 가자 엄마 일어볼게 방에서 자 은근히 찬미 신디야 너 아까 사료 한 그릇 먹었잖아. 엄마가 간식도 좋지? 엄마 마당에서 일할 거야. 둘 다 자. 왜 자다가 다 나았어. 오늘 미루고 미뤘던 펑크를 예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거를 놓치고 안 따갔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씨를 만들어 가지고 내년에는 씨로 파종을 하려고 해요. 저게 다 마를 때까지 뽑으면 안 돼. 어이 쾌가 일단 양쪽 완료. 이제 위에가 나왔어. 넌 안 돼. 이렇게? 자 이게 여러모로 쓸모가 좋네요 약간 낫들고 하기에는 너무 무섭고 제가 낫이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짜잘한 것들 있긴 있는데 저런건 바람 불거나 비오고 하면 아마 다 떨어질거고 밑에야 또 개판이 하시고 이것도 치면 덮어놓고 했어야 돼 순디야 하지마 안돼 방충망 문 닫는다니 그러면 기다려 너무 멋있어 가끔 바닥에 닫는다니 아 머리가 중기야 뒷자리 내놓아야겠다 자 육아 끊어라 응 여덟 응 여덟 여덟 어 여덟 내놓은 깨 우린 오른밤 아 이게 박스가 진짜 너무 좋아 조금만 기다려 속내지마 화났어? 조금만 기다려 어우 좋아 오늘 공간이 부족하니까 다른 데로 옮겨 호시 호시 일 다 하고 나니까 햇빛이 짱 났어 먹어 엄마 일하고 올게 기다려 그래서 이거 솎아줘야 되는데 엄마가 봄에 이거 솎아낼 때는 큰 거를 솎아내고 가을에 솎을 때는 작은 거를 솎아내라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딱 붙어있으면 무조건 하나 빼줘야 돼 같이 자라지 못한다 이런 까만 벌레가 붙어가지고 그냥 다 됐어 조금만 기다려 알았지? 아니 아니 조금만 기다려 다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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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디야 한번 화장실 한번 갔다 올게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중심했어 응 덕고 나가야 돼 응 응 응 가자 까비 보러 까비 보러 가자 까비 아니 까비야 일로와 일로로 자 까비야 니 순디보다 더 많이 와 왜 올라와 순디야 왜 똥싹 아 지쳐 너 얼굴 봐라 니 얼굴 니 얼굴 봐라 니 얼굴 도와줘 도와줘 까비야 안녕 따라오면 안돼 가 집에 응 따라오지마 안돼 가자 집에 가서 먹자 집에 가서 먹자 집에 가서 먹자 비쌍 도와줘 치토 도와줘 도와줘 가방 고기 은근 치토 히힛 머리카락을uses 못살아 내가 못살아 숲을 지을까? 숲을 지을까? 물을 지을 수 있는 기름에 튀겨요 이제 칼을 준비했어요 기름은 기름에 면을 넣어서 계란에 끓여줘요 계란에 식용유 계란에 넣어줍니다 계란에 끓여줘요 계란을 넣어줍니다 계란에 끓여줘요 계란에 끓여줘요 다 먹었어요 고기가 많더라구요 다 넣었어요 소금에 적당한 떡볶이 고기 김치 고기 오징어 오징어 다음날 집사2장 재미없어? 인형은 너무 애쓸데없이 귀엽게 왔어 인형은 너무 애쓸데없이 귀엽게 왔어 진지하지마 불쌍해서 안되겠다 진지 주세요 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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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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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04 고맙 Andrew com E 이제 기모 입고 나와야 돼. 아침에 사차갈대 ㅋㅋ 이제 기모 입고 나와야 돼. 아침에 사차갈대 ㅋㅋ 두 마리, 두 마리. 여기서 키우면 될까? 아, 저 위에 집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키우는데. 고양이들인가? 구독방영상으로. 안녕, 다음에 또 올게. 아쉬워. 아, 너무 깜짝 놀랐는데. 아, 됐다. 아, 된다. 그때 들어오는 사람이라고 불렀어. 이거 없어요? 동영상에서 식단을 넣는다. 입고는 청춘이 잘 안 넣어. 이거로 꽂아진 대파 표시를 올려줍니다 물을 올려줍니다 물을 올려줍니다 물을 올려줍니다 물을 올려줍니다 물을 올려줍니다 구수하러 올라와줍니다 오늘은 왕쇼 구수하러 가고싶어 캐시를 올려줍니다 헬스는 왕쇼 계란 계란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좀 더 잘 잘 하고 있어 당분에 조금 더 편집해서 아~~~ 의사용가이소가 도전 아 현타 온다 진짜 어.. 잠시! 김윤이 나와 혼자 사는데 어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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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하지마 이거 또 묶길래? 이것저것 놀러가 좋잖아 김이도 기가 안전하니 김이야 산책가자 깡이 가보자 이게 썬 놈이가 이리 와봐 가세요 순띠야 나도 먹어 떠나미야 오늘 늦게 와 가지고 조금 일찍 가야 된다 럭키 세븐까지 어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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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